14시의 리액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누군 누군 아 이거는 너무... 게이 도입 게이 진짜 잘 잡았다 멋있다 저거 시작하기 전에 되게 색깔 진짜 파스텔톤이잖아 완전 인정적이다 와우 잘 못 내네 잘 들린다 주먹을 보고 있어 낙장 놀랐어 잘했네 우진이 명대에서 나온다 이제 나 이 명을 들었어? 너 혼자만 열한 색이네요 워후 너머리 같아 너머리 같아 너머리 같아 너머리 같지 않아? 귀엽네 분위기 반전 너머리 같았어 또 이제 그 그걸 하면서요 메인 멤버 메인 멤버 아 맞아 나오죠 이제 멤버 오우 조명이 되게 예쁘다 오우 열심히 했죠 정말 네 생각보다 힘들어가지고 네 너무 흥분도 많이 했을 때 오우 이 귀엽이 준영이 형 아이디어였죠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약간 하기 전까지 김가민가 했는데 그러니까 힘들어 보이는데 힘들어 보이는데 오우 중간에 모르는 박근현 신랑 같아 신랑 끝장보는 가자 간다 아 근데 이때 진짜 신났어 하면서 맞아요 이 약간 고대할 때 심상위원 분들의 표정이 보이잖아요 아 목이 까딱까딱 이렇게 같이 잃었죠 렛츠고 렛츠고 오! 마지막에 심사위원분들의 반호사 약간 소름 돋는다 그 뭐지 마지막에 조그나 조그나 그거 원래 내 파트였잖아 나는 너 파트로 하기 잘한 것 같아 너무 잘 어울려 내 친구도 너무 귀엽다고 아 그래요? 우진이의 우리만 아는 매력이 거기서 보였어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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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대니까 나온 거죠 평상시에 그렇게까지 막 미쳐있진 않아요? 좀 미쳐있긴 해요 여기서 이제 준형이 형이 빛을 발했죠 약간 더위포에서 너무 잘해줘서 칭찬도 받고 기분 되게 좋았죠 열심히 했죠 나는 이렇게 보니까 잘 나왔다 다행이야 나는 사실 우리가 선곡을 할 때도 라송이랑 I Love It 있을 때 I Love It이 더 우리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했는데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긴가민가 했단 말이지 이거를 살릴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한편으로는 좀 많이 들었는데 그거를 좀 버리고 했는데 그 생각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재미있게 잘 무대 한 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정말 선곡 당시에는 와! 솔로곡을 할지도 몰랐지만 우리가 솔로곡 중에서 정말 이 어려운 곡을 한다고 싶었는데 잘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 처음에 두 곡 나왔을 때 내가 너희들한테 그랬잖아 야 저거 뭐냐? 뭔가 했어 개인 직캠을 한 명씩 다 봤는데 우리가 약간 이런 느낌이 잘 어울리더라고요 잘 웃더라고요 다들 트위터에 와서 좋은 무대 해봅니다 대체 우리가 한 명 한 명 보여주는 그런 거를 목표로 연습을 해서 근데 심성현 분들은 그런 게 잘 보였다고 해주셔서 일단 너무 뿌듯하고 그리고 이제 팬분들도 같이 볼 때 얘는 무슨 캐릭터고 이 친구는 무슨 캐릭터고 이 친구는 뭐 어떻고 이런 거를 또 알아가는 게 재미가 되지 않을까? 그쵸 진우는 이거 보시는 분들이 뭘 느꼈으면 좋겠어요? 진우 잘생겼다? 그거는 안 봐도 아는 거고 안 봐도 아는 거고 저기 약간 전국 노래자랑 엄마처럼 좀 다들 즐겼으면 좋지 않네 좋은데? 좋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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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컬은 문제 없을 것 같은데 바람뻑은 그런 눈이 나나나나나 예 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뭐 이거 했으면 뭐 이것도 나름 이제 저희만의 색깔대로 했을 것 같은데 참시분들은 딱 그게 잘 어울렸고 참시분들은 딱 그게 잘 어울렸고 참사시 우리는 그게 잘 어울렸어 근데 그 생각은 있어요 물론 우리 퍼포먼스가 절대로 부족했다든가 그런 것도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낫송 보면서 처음에 무진님의 동물학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안무적으로 뭔가 그런 부분이 제가 또 그런 것도 잘하잖아요 연습할 때 보면 그런 모습도 있으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나름 저희만의 매력으로 또 잘 하지 않았을까 우리는 개개인별로 더 잘 보였어가지고 둘 다 잘할 수 있어요 근데 또 13시팀도 원래는 I love it을 원하셨잖아요 13시 I love it도 너무 궁금해 그러니까 13시 I love it이 어땠을지 어떻게 나왔으시다 네네네 다 섹시하고 그런 걸 하셨으니까 근데 실제로 그때 투표 현장이랄까요 심사위원들이 그걸 기다리는 그 현장에서도 서로 분위기가 너무 조사 잘했으니까 서로 너네 잘한다 너네 잘한다 이런 분위기가 되게 예뻤어요 아름다운 승부 명승부였어요 명승부 네 그럼 지금까지 14시의 1라운드 라이벌 매치 리액션 영상 마무리 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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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